약간 좀 위태위태 했고 아직 앞으로 보완해야 되는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장점이 구현되면서 결국 승리로 마무리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1세트가 약간 좀 위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잘 합을 맞춰서 이겨서 좀 뜻깊은 것 같고 그래도 2승 0패로 이렇게 오늘 경기까지 3연승으로 마무리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. 3연승을 개막하고 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기쁘고 계속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개막전 대전표는 이번에 보면서 스프링에 비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구성이나 심지어 처음에 각 라이벌 대전을 이렇게 막 넣으면서 구성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연승이나 연패에 대한 생각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우리 팀이 하는 것에 맞게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라고 생각해서 팀 실력 키우는데 좀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. 다 같이.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T1 질문이었나요? T1.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체급이 약간 낮습니다. 체급의 정의를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르게 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체급이 있는데 약간 낮은 부분이 있어요. 이 말을 한 이유는 T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팀 입장에서 가장 힘든 팀이라고 생각해요.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젠지보다 젠지가 잘하지만 저희 팀 상대로 T1이 좀 더 폭력적이다. 왜냐하면 젠지는 자기 할 거를 꼼꼼하게 다 해나가면서 상대방을 또 강하게 하는데 T1은 이제 상대방이 못하면 인권 침해를 너무 강하게 하고 그 인권 침해를 했을 때 그걸 받아낼 기초가 안 된다면 너무 폭력적으로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 교전 실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우리가 다윤이 이기면 좋겠지만 혹여나 지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왔는지 한번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스프링 시즌에 비해서 지금 당장으로서 느끼는 거는 뭔가 짐을 좀 덜어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때까지 해왔던 역할과는 약간 좀 상반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이쪽 부분도 이제 많이 좀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. 네 좋은 질문인데요. 불득 선수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되게 참 제가 만나보지 못한 유형의 그런 선수가 되게 기괴하다. 잘할 땐 잘하는데 못할 땐 또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 기초가 빠져있어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겨려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오늘도 이제 1세트가 사실 그렇게 어렵게 갈 게임이 아니었어요. 물론 이제 F2로 이제 한쪽 화면을 닫고 그게 하면은 미드의 영향이 좀 상당히 컸는데 트타코르키 구두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거 바꿔가면서 또 연습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는 거기서 이제 두수가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니달리는 주도권 있는 라인이 하나라도 있어야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 계속 비트라드에 들어야 돼서 그래가지고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또 불도 그렇지만 2세트 때 보시면은 참 괜찮게 하면서도 또 이제 임팩트 장면에서 사건 막 탑다이브나 거기서도 무빙 같은 게 막 쥐어짜거든요. 가장 느낌 있게. 그리고 한타테 포지셔닝도 요즘 되게 굉장히 훌륭하고 잘 치고 피지컬적으로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걸로 라인전이 조금만 더 업이 된다면 광동의 미래가 되게 많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. 이제 만약에 이제 라인전 체급을 계속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개선이 계속 안 된다? 그러면 이제 좀 힘든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불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태용 선수가 거기에는 이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어떤 챔피언이 메타로 오든 신챔피언이 나오든 그런 거를 기용하고 바로 이제 쓸 수 있을 정도로 올리는 과정이 되게 짧고 되게 느낌있게 그냥 보이는 대로 또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괜찮은 전망이라고 생각해요. 그 챔피언이 다양하게.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도 두둑 커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너무나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바텀을 봐야 되는데 바텀도 이제 한 명은 신인이고 하니까 그런 메타가 와봐야겠지만 왔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. 일단 대진 라인업, 대진 업도 좀 이제 점점 강팀들이 뒤에 저희가 몰려 있기도 하고 거기서 사실 저희가 좀 지금 이기는 형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밴픽을 뭐 팀마다 다 정리가 다르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픽 구도 안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미스가 많이 나고 실수랑 사고가 나고 체급이 밀리고 라인전이 망해도 운영 단계에서 이제 하위팀 상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또 이제 선수들이 엄청 잘해가지고 이겨준 건데 근데 이런 방식은 이제 강팀 상대로 한계가 있다. 기술로 이기고 있다. 기술이 잘 들어가려면 이제 힘이 쎄야 되다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힘 부분을 근본적으로 강하게 해결을 해내야 강팀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다는데 이제 그거를 하루아침에 좋아진 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 썸머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한번 저희는 이제 다 그걸 인지하고 있고 계속 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기적적인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저는 아까 두두가 오늘 되게 뜻깊은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망했는데 이겨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팀은 마지막 말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. 그 이번 판 탑 미드 잘 풀렸는데 원딜이 너무 터졌다. 질 만했다. 이 판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아 이거 원딜이 잘 푸는데 탑에서 너무 그 겨려가 많이 발생해서 좋네. 이게 아니라 이제 원딜이 망했지만 탑 미드 잘 풀려서 이겨서 다행이다. 이제 말이 그쪽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. 항상 한 끗 차이거든요 결국 아 이거 탑이 망하긴 했는데 원딜 캐리 리그에서 다행이다. 서로 이제 계속 잘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기대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원딜이 이제 뭐 거기서 그 제리아 카이사 1코어 뜬 상태지만 2 빠졌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롬블이 교전 때 뭐 기대값 올려주고 하고 뭐 1세트는 미드가 좀 많이 눌려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막 그래서 그렇게 팀이 서로 기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 갈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고요.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일단 항상 이제 느끼는 거지만 뭐가 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단단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고 이제 다음 경기를 만나게 되는데 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밴픽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굿 안에서 이제 그 싸움을 하게 된다면 저는 승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한 경기 남은 이번 주 경기를 잘 준비해서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 에너지원입니다. 계속 잘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좋을 태도 있으면 이제 반드시 이제 하락기가 오는데 이번에는 좀 잘 하락기가 와도 이제 안 오면 좋겠지만 저는 고점이 있으면 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저점이 떴을 때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좀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